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겨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낄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.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%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%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, 그 진술의 법적 효력을 흔들기 위해서 회유와 술판이 등장한 것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그 진술은 쌍방울이 다 대납해줬다는 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잖아요. 제가 궁금한 건 법적으로 뭐 술판이 있었냐 없었냐는 본질이 아니라고 하니까 술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곧 6월이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무죄 선고가 1심이 내려질 텐데 이렇게 술판이 있었고 회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근거는 못 되고 있는 것들이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,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큼의 유효타가 됩니까? 유효타가 안 될 걸로 보여요.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공개한 피고인 신문 녹취소 있잖아요. 그 부분을 보면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면 판사가 되물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피고인이 마신 게 맞아요. 그다음에 재반 정황에 관해서 아마 자세히 물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. 안 물어봤으면 재판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국정원 증거가 있어요. 북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.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판부와 변호인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화영 씨의 변호인들도 그 국정원 자료들을 봤을 거예요. 그러면 그 물증에 따라서 판단이 나올 것이고 이화영 씨의 진술은 그것을 보강하는 정도의 의미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회유가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보는 내내 의문이 뭐냐 하면 이화영 씨 쪽에서는 그래, 뭐 술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진술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게 됐다는 것인지 그걸 핵심을 전면에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해요. 계속 술판만 얘기합니다. 그러면 사실 이 문제 가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재명 대표 본인이 술판에 버렸다고 하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 모해위증 교사로 직접 고발하십시오. 이재명 대표 보고 직접 고발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검찰이 그렇게 하도록 교사를 한 것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고의 위험을 안고 직접 고발해 보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해서 명확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민주당이 그거 하고 있습니까? 안 하잖아요. 저는 모해위증 교사로 고발하는지를 보면 이 문제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. 결국 말로만 저러는 거 아니냐. 민주당이 그런 말씀이신 거죠. 안 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